시간을 돌리는 힘을 가진 골든워치 드디어 손에 넣었다 1일 밤 10시 내일 본부로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1일 아침 8시? 설마 골든워치 그렇게나 난 타임루프에 갇혔다 골든워치가 부서지면 타임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매일 시계가 부서진 날 아침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흩어진 시계의 조각을 찾아 조립하는 거예요 골든워치를 찾아 타임루프를 탈출하고 본부로 복귀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사라진 골든워치 인스타그램에서 호텔 데일리룸을 검색하고 타임루프 탈출을 시작하세요 태그를 통해 골든워치가 숨겨진 곳으로 이동하세요 이미지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고 조합하여 임무를 완성시켜 나가세요 세계로 나눠진 골든워치 조각을 찾아 타임루프를 탈출하세요 도전하신 모든 요원분들에게 최대 20만원 쿠폰팩과 포인트 무한정립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맥북 프로 등 스페셜한 보상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라진 골든워치 데일리 호텔 타임루프 탈출 게임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호텔 데일리룸을 검색하고 타임루프를 탈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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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